레이싱 드론 시뮬레이터 DCL입니다. 스팀 계정에서 한번 구입으로 윈도우 버전과 맵 버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수준별로 다양한 맵과 코스가 있어서 레이싱 드론 비행 연습하기에 좋습니다. 특히 프리스타일 비행은 각 코스별로 제공되는 루트를 따라 비행을 완주하다 보면 프리스타일 비행의 기본적인 스킬을 익힐 수 있습니다. 실제 비행에서 프리스타일 비행 연습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. DCL 시뮬레이터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본문의 링크에 두었습니다. 루트를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